코로나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보이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5배인 2,52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대전은 50일 만에 900명을 넘어서 91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충남도 55일 만에 1,200명을 넘어서며 1,289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320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충남 확진자가 두 달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보이고 있으며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 바이러스의 확산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